팝콘 펜을 누르면 이렇게 쭉 나온다 재미있지 키 키 키 키 키 오브이키 와 재미있다 안녕하세요 뿡 어? 양갈래? 그래 내가 왔다 뿡 이게 다 뭐냐 햇? 아 나 네일아트샵 차렸잖아 너도 할래? 오 진짜 네일아트 완전 좋지요 와 첫 손님 왔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으로 해주세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뭐가 유행하냐면요 테이프공 스타일이랑 또 팝콘 펜 스타일 있어요 오 팝콘 펜 스타일 좋은데요 햇 팝콘 펜? 그렇게 해드릴까요? 네 네 그렇게 해주세요 햇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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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 먼저 손톱 모양을 골라주세요 음 손톱 모양이라 여기 보시면 네모 모양 있고요 동그란 모양 있고요 뾰족한 모양 있고 네모 위로 뾰족한 모양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무난하게 동그란 모양으로 해주세요 햇 동그랗게요 네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네일 정리 도구를 꺼내서 손톱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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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이 예뻐졌다 오 정말이네요 햇 오 반짝반짝 손톱은 어떤 색깔로 해드릴까요? 저는 약간 알록달록하게 해요 다양한 색깔로?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선택해주세요 다양한 색깔 있거든요 음 거의 다 좋은데 검정색은 빼고요 음 그럼 빨간색이랑 오 이것도 예쁘다 핑크색이랑 형광 노랑 그 다음에 흰색 초록 이거 다 해주세요 이것도 다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햇 거의 모든 색을 선택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요 색깔은 막상 발라보시면 노랑색보다는 연두색에 더 가까운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상관없어요 네 그럼 베이스 바라고 해드릴게요 네 네일 폴리쉬 핑크색 괜찮으시죠? 네 좋아요 기대된다 해 핑크 발라주고 오 예쁘당 검지랑 중지는 노랑색 괜찮으시죠? 네네네네 오 예쁘당 연하게 발색 괜찮네요 다 됐다 우와 다음에 들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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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맞으니까 재밌다 다음은 이 팝콘펜을 이용해서 저번에 다리미 사용했던 방법보다 훨씬 안전한 방법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먼저 이 종이호일을 동그랗게 잘라줍니다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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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랗게 잘라주세요 이 위에 팝콘펜으로 그려줄거야 보라색 그려주고 빨간색 팝콘펜으로 꽃모양을 그려주고 하늘색으로는 하늘색으로는 비랑 구름모양 구름을 그려줍니다 구름을 그려줍니다 구름을 그려줍니다 노랑색으로는 달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달처럼 초록색으로는 나뭇잎 모양을 그려줍니다 마지막 마지막 핑크색으로는 하트를 그려줄게요 뿅뿅 다 그렸다 그런 다음에 후라이팬에 올리고 가열해줄건데 불을 사용할 땐 주변 어른들과 함께 하세요 불을 켜고 이렇게 하는게 드라이기로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되는 것 같더라구요 오! 부풀어 오른다 바로 부풀어 오르죠 오! 진짜네 다 됐다 트위저로 뽑아줄게요 오! 이렇게 하나씩 떼어준다 오! 푸송푸송해 잘 됐다 이런 조그만건 너무 잘 됐다 들쭉날쭉해가지고 더 아트스러워요 오! 구름도 떼어주고 짠! 이렇게 팝콘펜 바츠 완성! 우와 신기하다 그럼 이제 손톱을 예쁘게 꾸며볼까? 목공풀을 이용해서 손톱을 꾸며줍니다 엄지에 오! 이렇게 예쁜 꽃을 하나 올려 오! 예쁘다 너무 마음에 들잖아 헷! 검지에는 구름을 올려줄게요 오! 오! 자! 이런 느낌으로 여기도 디자인은 미리 해놨는데 오! 헤헤! 짠! 다 됐습니다! 오! 너무너무 좋아요! 아유 뿡!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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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네띠! 어? 박세인? 으악! 악마 박세인이다! 나는, 나는 박세인! 나는 천어보전 박세인! 나는, 나는 박세인! 전교일등 박세인 박세인! 으악! 또 내 네일샵에 진상 손님이 오는 건가? 뭐하고 있었어 너네들? 우리 오비키가 네일샵 차렸다고 해서 핫콘으로 내일 꾸몄다! 어때? 짱! 예쁘지? 예쁘고 재밌겠잖아? 엄청 재밌지? 키키키키키키 오비키? 저도 해주세요! 저도! 악! 아직 전 안 끝났는데요? 이 정도면 끝난 거지 뭐! 됐어! 비켜! 내가 할 거야! 허! 으악! 진짜! 우와! 진상 손님 나타났다! 어떻게 해주냐면요! 저는 아주 화려하게 해주세요! 반짝반짝! 이 팝콘 이것도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핑크색 괜찮은데요? 뭐? 핑크라고? 아니? 그럼 무슨 색으로 해드릴까요? 고동색이나 회색이나 검정색을 사용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어두운 색깔을? 네! 기다려보세요! 먼저 검정색이랑 고동색으로 칠해주고 히로리! 으악! 칙칙해! 목공표를 해주고 검정색 하신다셨죠? 검정색을 올려줍니다! 어! 거기 흰색 포인트 줘도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저런 칙칙한 색깔로 어떤 게 나올지 궁금하다! 짬짬짬! 이거는 마르면 초명으로 변하니까! 흰색을 올려줍니다! 위에다가 흰색깔! 팝콘 펜을 올려줄게요! 팝콘 펜을 올려줄게요! 흐헤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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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주사위... 사와같다! 신기하잖아? 물풀 발라서! 반짝이를 올려줍니다! 여기는 끝에만 풀 발라서 반짝이를 싹 올려줍니다! 반짝이를... 아니면 이렇게 끝에만 버렸죠? 짠! 이렇게 완성! 우왕! 마음에 들잖아? 다 되셨습니다! 예쁘게 됐다! 내 것도 너무 예쁘잖아! 헉! 예쁘잖아! 우와! 팝콘 펜 네일아트 예쁘다! 고객님들이 만족스럽다고 하시니까 너무 기쁘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만족스러워요! 좋아요! 오늘도 신나게! 잠시만요! 네? 어딜 그냥 가시려고요? 계산하고 가셔야죠? 계산이요? 그냥 해주는 거 아니였어요? 친구 서비스! 이 지구에 그런 룰은 없어요! 헉! 공짜인 줄 알았는데! 이야! 튀어!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악! 야야야 어디가! 아우 당했네! 공짜 네일아트 받기! 해! 흥! 흥!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한계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난 날 수 있어 우리는 날 수 있어